서방질 한 년이 시험에 대놓고 맞고는 못 산다. 연병할련, 이혼을 할라면 새끼를 낳기 전에 하든가, 새끼들 다 키워놓고 하든가. 썩을련, 우라질서, 배락이나 칵 맞아라. 그년 생각만 나면 피어리스 댁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잘 들리스 쇼야? 다시는 못 보겄네. 여기서 놀다가 죽고 잡혔는디, 요양원 같은디 안 가고 내 집서. 나는 어쩌까, 어쩌면 쓸까. 홀로 살건, 둘이 살건, 자식과 이웃해 살건, 죽을 복을 타고난 사람만 쉽게 죽는다.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백년, 송은일, 다섯 번째 시간, 더 아픈 손가락. 일수 없이 큰아들 치국은 마흔 살 넘으면서야 장차 교감이 돼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노력에도 때가 있는지라 노력이 한참 늦었다. 교감이 되려면 도서벽지 학교에서 근무해 얻는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 치국이 교감 자리를 염두에 두었을 때는 그 점수가 아예 없었다. 그게 치국의 처 때문이라는 게 일수 없이 생각이었다. 치국의 처가 원래 몸이 가녀리고 약했다. 그러면서도 연년하여 자식 셋을 낳았다. 아이들이 고만고만하게 어릴 때 치국이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생각했다. 그 무렵 애들 어미는 저 혼자 애 셋을 돌볼 수 없노라 울고불고했다. 약한 몸으로 아이 셋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은 했다. 애들 아비가 퇴근하고 와서라도 거들어줘야 저도 숨을 쉬고 살 것이었다. 그걸 모르지 않았으나 당시 일섭 씨는 그러면 치국이 섬 학교로 갈 때 식구들이 같이 가면 될성 싶었다. 도서벽지 학교는 선생한테 관사가 주어진다고 하고 관사가 없더라도 시골에 널린 게 빈 집이니 학교 가까운 곳을 얻어 살면 될 것 같았다. 그건 일서 없이 생각이었을 뿐 애들 어미는 시골살이 그것도 섬살이는 절대 못한다고 뻗댔다. 핑계는 애들 학교 문제였지만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이라 시골살이를 겁내는 것 같았다. 애들 어미한테 시골은 감옥이나 한 가지로 보이는 성시기도 했다. 그러저러 하다가 치국이 도서벽지 학교로 가서 근무를 시작한 게 제 마흔 대살이나 됐을 때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다. 그로부터 10년쯤 치국은 섬에 살며 주말이면 제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서 도서벽지 학교 근무 점수는 채웠지만 교감 발령은 받지 못한 채 평교사로 퇴직하고 말았다. 치국이 정년 퇴직을 몇 해 앞두고부터 명절이나 제사에 오면 지나가는 듯이 말하곤 했다. 퇴직하면 뒷째밭에다 나무나 심어볼까? 토투맥이 밭에다 자그만 양계장이나 지어볼까? 그냥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렴치겠다. 일섭 씨는 큰아들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제 고등학교부터 광주로 가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직장 잡고 내리 살았는데 시골 와서 뭘 하려고? 텔레비전에서 허구헌 날 비치는 게 귀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라 저도 그리 해보겠다는 건가? 시골 생활이 그리 만만하면 전국의 시골이 지금처럼 비고 내 천은 그리 한사코 시골살이를 마다하겠냐? 속으로 그랬다. 일섭 씨는 객가를 내려다보는 언덕받이 땅인 도투맥이에 다마지기 넘짓한 밭이 있고 뒷째와 동정지에도 한때기식의 밭이 있는데 둘을 합치면 단마지기나 됐다. 십여 년 전에는 윗집에 살던 와령댁이 죽고 자식들이 집을 팔겠다고 내놔서 그 집과 집에 딸린 텃밭을 사서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을 헐어버리고 밭을 만들었다. 그건 한마지기나 됐다. 오종굴에 논 열마지기가 있고 그 위쪽에 있던 만소 씨의 논 단마지기를 산 게 십 년 전쯤이다. 그러니까 밭 열도마지기와 오종굴에 있는 열 단마지기 논이 일섭 씨의 전 재산이다. 치국이 정년 퇴직을 1년 남긴 재작년 추석에 집에 왔을 때는 정식으로 입을 열었다. 저 퇴직하고 난 뒤에 두투맥이 밭에다 나무를 심고 그 안에다 볼통을 놓아 노을을 소일하고 싶은데 아버지 허락해 주실랍니까? 일섭 씨는 치국의 말이 가소로웠다.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더니 지하재 버린 현섭이 붉은 대기에다 볼통을 놓고 제법 돈을 버는 것 같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림같이 차려놓은 볼통만 보았지 볼통을 그처럼 차려놓기 위해 현석과 그처가 볼통에 공력을 얼마나 들이는지 그 일이 얼마나 험한 일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더구나 그게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외가 붙어서 죽어라 이래야 하는데 치국의 천은 그런 험한 일을 할 사람이 못됐다. 험한 일은커녕 아예 시골에 와서 살 생각이 없었다. 일섭 씨는 속으로 아 나 나무? 아 나 볼통이다. 그랬다. 경운기 한번 물어본 적 없는 위인이 무슨 나무 농사를 짓고 벌을 친단 말인가. 속으로는 그리 생각했을 망정 가타부타 말은 하지 않았다. 치국의 말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했다. 게다가 일섭 씨 내심으로 전답을 물려줄 아들은 따로 있었다. 일섭 씨는 아들 셋에 딸이 셋인데 아직 자식 중 다섯이 대학이나 전문대를 나와 교사나 간호사를 하고 있었다. 자식 다섯을 선생과 간호사로 키워내기까지 일섭 씨 내외는 변변한 속옷 한 장 쓸만한 양말 한 켤레 없이 살았다. 줄줄한 자식들의 등록금이며 생활비 되느라 양사나 숙모당에 밥 한 번 낼 여유가 없었다. 그나마 농사로는 어림도 없었을 터이나 뒷째 너머의 개펄 덕에 어찌어찌 해냈다. 막둥이 석국한테는 못했다. 석국이 읍내 종학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일섭 씨가 경운기 사고를 당해 이태 가까이 일을 못했다. 아비가 운신을 못하니 석국이 틈나는 대로 경운기를 몰고 다니며 농사를 대신했다. 제 어미가 갯바닥에 바지락이며 굴을 따러 갈 때 갯마중도 석국이 했다. 그렇게 부모일을 도우면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입대 먼저 했다. 제대학원은 금형기술을 배웠다. 기술이 있으니 직장 잡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했다. 몇 년마다 옮겼다. 오죽하면 직장을 옮길 것이며 직장을 그리 옮기는 놈이 무슨 돈을 여축했으랴. 돈 여툴 새가 없으니 제 공장을 차릴 수가 없어 마흔여섯이나 된 나이에도 뜨내기처럼 지냈다. 일섭 씨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할만치 했다 자부함으로 거리낄 게 없었다. 석국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건 마음이 쓰였다. 막내 며느리도 짠했다. 막내 며느리는 애 둘을 낳았는데 살림이 빠듯한 탓에 공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서도 명절이나 제사 때면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하루나 이틀 앞서 왔다. 와서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집안의 묵은 때를 말끔하게 벗겨냈다. 제 서방을 부려가며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곳을 고치게 했다. 제사상이나 명절 차례상을 차릴 때도 막내 며느리가 제일 정성스러웠다. 명절 뒤끝에도 그저 달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 식구가 저질러놓은 흔적을 말갛게 지워놓고 떠나곤 했다. 제 부모를 다 여인 때문인지 늙은 시부모를 애틋해 했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잘 걸어왔다. 어찌 예쁘지 않고 짠하지 않겠는가. 전답을 팔아서라도 막둥이가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 아비가 한 1억이라도 해줄 테니 보태서 어떻게든 해봐라. 그렇게 큰소리 쳐 주고 싶었다. 문제는 이 동네 땅값이 워낙 허락하는 점이었다. 공시지가는 따질 것 없이 오전구레 옥탑 한평의 실거래가가 남의 자식 결혼식에 가서 부조하고 얻어먹는 갈비탕 한 그릇값만 했다. 밭 한평은 읍내 다방 가서 마시는 커피 몇 잔 값이나 나갈까 그나마 좀 채 팔리지도 않았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묵어버린 전답이 팔방에 널린 판이었다. 외지 사람이 덜어 들어와 땅을 둘러보는데 그들이 욕심내는 땅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들이었다. 금당뒤 갯바닥은 등양만에 연결되어 있었다. 뒷째를 넘어가면 바다가 보이고 바다 건너가 보성 땅이었다. 일섭씨의 도투매기밭도 외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땅이긴 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땅은 한때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3천여 평에서 많게는 1, 2만여 평씩이었다. 그들은 그림 같은 집안채 지어놓고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값이 헐한 넓은 땅을 사서 아예 농장을 만들려는 사람들이었다. 공장이나 축사, 돈사부지로 돌아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일섭씨 땅이 팔리려면 주변의 다른 집 땅들과 어우러져 같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았다. 주변 땅의 인자가 개성재이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서는 땅을 팔지 않았다. 짓지 못하고 버려진 논밭이 무거워 산으로 변해갈 망정 매물로 내놓는 법이 없었다. 5년 전쯤에 일섭씨가 돈국씨한테 도투맥이 땅을 팔렸는데 어우러져서 함께 팔지 않겠느냐 물은 적이 있었다. 돈국씨가 되레 기어이 도투맥이 땅을 팔아야겠다면 자신이 거래 가격으로 사겠노라 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일섭씨 심사가 희한했다. 땅을 판다면 외지인들한테 넘기고 싶지 개성재에는 팔고 싶지 않았다. 동네 안에 땅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을 더 갖겠다니 아직도 지주노릇을 하고 싶은가 수백 년 해먹은 걸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맘이 부산하고 입에 개는 말이 많았으나 내뱉지는 못했다. 그냥 해본 소리라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알받게 하는 심보를 부린 것 같았다. 언젠가 동국이 자네가 혹시라도 땅을 팔고 싶을 때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속으로 그랬던 것이다. 동네 한 거의 대부분의 땅이 개성재의 땅과 이때 있듯이 일섭씨의 전답도 전부 개성재의 전답과 물려있기 때문이었다. 이래저래 일섭씨로서는 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 봄에 송차연이 동정지에 있는 새마지기 남짓한 밭을 보러 왔다. 차연은 동정지에다 집을 짓고 노을을 보내려 한다면서 일섭씨 밭을 사겠다고 나섰다. 어째서 하고 많은 땅 중에 동정지인가? 일섭씨가 물었다. 예전에 선친께서 동정지가 좋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차연의 손치는 어째서 동정지가 좋다 하셨는데? 동정지 아래 새 토그에 집이 있기도 했고요. 동정지 고인돌 위에 오르면 개성재 담장안이 건너다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차연이 조부와 부모가 살던 집은 금산땡내로 올라가는 길목 왼쪽에 있었다. 차연의 아비 성수가 인공시절에 열애당한테 되들었다가 도망치고 그 일족이 떠난 뒤 그 집은 헐려서 은순에 바치되었다. 개성재 담장안을 봐 써보하게 개성재 담장안을 보는 게 아니라 개성재의 구도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뜻이셨지요. 참 잘 지어진 집이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정말 잘 보존된 저택입니다. 그렇게 유상한 소리를 시부렁된 차연은 금당 땅 한 평에 4만 원이나 치르면 되리라 여겼던 모양이었다. 일섭씨는 평생 읽어온 밭을 평당 3만 원에 팔 수는 없었다. 차연이 평당 4만 원을 내게 노라 했으나 그 금액으로도 넘기지 못했다. 일섭씨가 6만 원을 쳐주면 팔게 노라고 하자 차연이 실소하며 포기했다. 그러더니 일섭씨 이웃댁에 있던 다라실댁의 500평남치탄밭을 평당 4만 원에 샀다. 다라실댁은 나이 들어 힘이 없고 딸들 덕에 살만해지니 기회가 되는 대로 전답을 팔아 대고 있었다. 동정지 밭을 시작으로 국세 아래 밭 한 댁이 안수재에 놓은 열마지기도 차연한테 팔았다. 차연은 전답을 사놓고 제가 집을 지으러 올 때까지 다라실댁한테 농사를 지어먹으라 했는데 아직 집을 짓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다라실댁은 재작년에 팔아먹은 밭에서 이태연에 마늘이며 콩을 갖고 먹었다. 논에서는 나락을 거두었다. 올해도 그럴 것이었다. 차연이 나타나면서 일섭씨로서는 자신의 땅을 팔아먹을 염사가 없다는 걸 새삼 확인했을 망정. 한 차례 맘이 어수선하고 설레던 건 사실이었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서 막둥이 석국은 직장을 또 한 번 옮겼다. 큰아들 채국은 작년에 퇴직을 하고도 몇 달 동안 기간제 교사로 선생 노릇을 더했다. 겨울 지나고 지난 봄 학기에도 기간제 교사를 석 달 더했다. 일섭씨가 농담 삼아 한 십 년 기간제 선생 노릇만 해도 좋겠다야 한 게 지난 설 무렵이었다. 그때 치국은 기간제 교사 노릇은 다음 학기로 끝이라 했다. 오늘 치국 내외가 다니러 왔다. 일섭씨는 마침 건너가려던 양사 쪽을 멀리 바라보았다. 사실 송차연이 양사에 들르겠다고 풍종씨한테 연락을 해온 모양이었다. 풍종씨가 양사 유사라 그에게 연락해온 것인데 일섭씨 보기에 차연의 행보가 적잖이 수상했다. 제 부진 돌아갔다고 하면서 혼자 나타났던 20년 전부터 그랬다. 붉은 대기에 팔각정을 지으라고 2천만 원을 내놨을 때부터라고 봐야 할까. 운대학교 폐교부지를 보고 다닐 때부터라고 봐야 할까. 작년에 동정지 밭을 사겠다며 동정지에서 개성제가 훤히 건너다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수상했다. 언감생심. 개성제를 갖고 싶은 눈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타세요. 지국이 일섭씨 내외를 차에 태우더니 읍내 한우 전문 식당으로 왔다. 읍에서 가장 넓고 깨끗하고 고기 맛이 좋다고 소문난 식당이다. 점심시간에 아직 일러 한가하니 더 좋다. 모처럼 부드러운 소고기를 제법 먹었다. 특히 일섭씨의 늙은 내자가 이가 부실한데 얇게 점인 채끗살을 만나게 먹었다. 냉면과 누름지까지 먹어 배가 미어지게 부르고 식혜로 입가심을 하는데 지국이 건너편에 앉은 일섭씨를 향해 묻는다. 붉은 대기에 있던 현섭씨 아재불통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새 붉은 대기를 넘어가 봤을까? 동네에 들어설 때부터 아예 그쪽을 거쳐온 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일섭씨는 어쩐지 마음이 죄는 것 같지만 예사스럽게 대답한다. 정영 가시를 세보게 어떤 모호 때 처먹은 종자가 해차를 해갖고 홀라당 타불었다. 누가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고 볼통들에다가 휘발유를 좌알잘 뿌려놓고 한 줄로 줄줄 뿌림서 붉은 대기까지 나가서 불을 댕겨부 모양이더라. 현섭은 시커멓게 그을린 컨테이너를 놔두고 다시는 금당을 돌아보지 않을 사람처럼 떠나갔다. 떠날 때 현섭이 양사에 들러서 피눈물이 난다고 외대던 소리가 귀에 아직 쟁쟁하다. 나중에 왔던 현섭의 처는 맥왈매를 찾아가 붙들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 할매는 그런 거 다 아시지 않냐고 울며 불면서 때를 썼다고도 했다. 현섭 씨 내외의 행태가 어이없기는 해도 그 맘을 이해 못할 건 없었다. 정말이지 귀신이 콕하고도 남을 노릇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누명을 쓰게 된 것도 문제련이와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마을이 편치 않았다. 그때 경찰이 왔어요? 당연시 왔제. 소방차하고 구급차도 오고. 그라고도 나흘이나 연속해서 경찰이 와갖고 동네 사람들을 있는 대로 쑤셔놨다. 그동안 현섭의 벌치기를 무더니 봐줘왔는디 보람도 없이 온 동네 사람이 방아용의자가 안 돼 불었냐. 다케는 누구도 우리 동네에서 벌을 못 치게 됐다. 애비 니 혹시라도 아직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포기해야 할 것이다. 현섭 아재가 벌통을 마을 안쪽으로 너무 가까이 두기는 했지요. 그 덕을 톡톡히 봤제. 도로가 가까운 게 물건 싣고 드나들기 편코. 동네 사람들이 옹시롱 감시롱 지켜주고 그랬는디 보람 없이 대불었다. 그러면 그 턴은 어떻게 한답니까? 판답니까? 임자 맘대로 하거지야. 임자가 누군데요? 대문한 집이제 누구껀냐. 그 집은 옛날부터 땅을 팔지는 않아도 누가 쓴다고 하면 내준다면서요. 그것은 호랭이가 장죽 물고 댕길 때 얘기고 요새는 걷어두리제. 걷어서 뭐라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도 말라고 나무를 싱가 불제. 지국에게서 무슨 말이 또 나올까 싶어 일섭 씨는 먼저 몸을 일으킨다. 내자가 일어나고 지국이 제 모친을 부축해 나오는 동안 지국의 처가 밥값을 계산한다. 지국이 결혼한 이후 내내 동계산은 제 처가 했다. 제사 때 매찬 값이며 어쩌다 부모한테 주는 용돈도 언제나 지국의 처한테서 나왔다. 살림을 살자면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도 가끔은 큰아들이 못나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일섭 씨가 식당의 너로마당에 주차된 십수대의 차 중에서 아들 차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막 주차한 차에서 아는 사람들이 내린다. 하필이면 개성재의 동국 씨와 성심이다. 그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열더니 차 안에서 매구할매를 모셔낸다. 뒤따라 홍림당이 내린다. 성심이 홍림당에게 다가들어 팔짱을 끼는 사이에 동국 씨는 매구할매를 얻고 돌아선다. 일섭 씨가 부랴부랴 다가들어 동국 씨 등에 업힌 할매한테 인사를 한다. 할무의 식사하러 나오셨습니까? 늙은 손자 등에 업힌 할매가 일섭 씨를 알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히 웃는다. 동국 씨가 어린아이 업은 듯이 가뿐하게 서서 일섭 씨에게 인사를 한다. 아재 식사하러 나오셨구먼요. 아짐이랑 치국이 내외도 같이 보기 좋습니다. 뷰티 따가운 디 어엿 들어가시게. 예, 먼저 가십시오. 동국 씨 식구들이 식당 문 앞에서 일섭 씨 식구들과 인사들을 나누고는 사라진다. 일섭 씨 식구들이 차에 오르려는데 막 들어온 차에서 이번에는 동국 씨 딸 은연과 그 서방이 나온다. 쌍둥이 아기와 장이모녀 등의 대식구가 차에서 나오느라 소란하다. 은연의 서방은 키가 큰데다 튀기라서 눈에 띄고 장인은 몸집이 커서 도돌아지는데 셋이서 아이 하나씩을 안고는 일섭 씨네 식구들한테 인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차에 올라 식당 마을을 나오는데 뒷자리에 앉은 치국의 저가 제 옆에 앉은 시험일을 향해 묻는다. 어머니, 방금 그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그걸 어찌게 한다냐? 백살은 넘으셨죠? 내가 막 시집 왔을 때도 벌써 할머니라고 불리고 계셨음께 백살은 훨씬 넘으셨거지. 그렇게나 연세가 많으셔도 삼파? 삼파이기만 했음사 동네 사람들이 그리 떠받쳤건냐. 내가 니 서방을 뵀을 때 나도 아직 내가 아기 뵌 걸 몰랐을 땐데 저 할머니가 나한테 아나 복돈이다. 허심시롱. 10원이 든 오색 복주머니를 주시더라. 10원이요? 그 30년 뒤쯤에 오색 복주머니를 또 받았는디 그 안에는 천원이 들었더라. 어머니가 그때도 인신을 하셨던 거예요? 아이가 뭔 소리냐. 애미 니가 첫째 뵀을 때 내가 손주 본다고 주신 복주머니랑께 그때 내가 니한테 전화로 안 물어봤냐. 애기 가졌냐고. 그래갖고 니가 어머니 어찌게 아셨냐고 되레 묻고 그랬는디. 생각 안 나냐? 아, 그랬던 것 같네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젊은 것, 종시머리가 홀기도 하다. 어머니, 저도 내일모레 환갑이에요. 아이고, 장아씨. 그때 그 할머니한테서 받은 복주머니를 저 주셨어요? 그 할머니한테서 받은 복주머니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서. 내돌리고 그라면 복 달아난다는 말이 있음께 안 줬죄. 그런 거예요? 그라제. 그러면 그 복주머니는 어쩌셨어요? 1원 든 복주머니하고 천원 든 복주머니를. 그 돈은 쓰는 돈이 아닌께 집 어딘가 있겠지. 하도 오래돼갖고 어따가 돋는가는 모르겄다만. 어머니, 저도 보고 싶어요. 찾아봐 주세요. 어따 떴는지 모른단마다. 여둔 줄에 들어선 안악과 한갑이 된 안악이 젊은 날 매구 할머니한테 받은 복주머니 타령을 해대는 사이에 차는 금당으로 들어서고 일섭신의 대문 앞에 당도한다. 다 늙고 살짝 덜 늙은 안악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일섭신은 치고객에게 묻는다. 언제 갈래? 왜요? 너희가 있다 가면 나는 양사이나 잠깐 갔다 올란다. 지금쯤 차연이 와있을 것이었다. 동네 안에서 살 땅을 물색하려 오는 성 싶은데 오늘은 기어코 물어볼 참이다. 뭘 하려고 동네 땅을 사 모으는 거냐고. 그럼 아버지 양사 가시기 전에 여쭤볼게요. 제가 도트맥이 밭에 나무 신고 볼통 놓는 거 허락하실 겁니까? 볼통은 안 된다 함께 그란다. 동네 사람들이 앞으로 동네의 볼통은 들이지 말자고 결정했다 함께. 나무는요? 뭔 나무를 신고 잡아서 끝하령이냐? 황칠나무를 심어볼까 싶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마늘 신고 고추 신고 먹는 밭에다 황칠나무를 심가 갖고 뭘 하려고야. 키우는 재미 보다가 돈 벌지요. 그걸 10년은 키워야 쓸 것인디 어느 세월에야. 그라고 나무가 꽂아만 논다고 크는 줄 아냐? 작정하고 심으면 부지런히 키우겠지요. 심가 놓고 누구 애를 미길라고야. 니 엄리나 나나 인자 자식 치다거리 할 심이 없단마다. 엄리랑 아버지한테 부담 안 가게 해야지요. 말이 쉽지. 니가 일판 버려놓으면 우리가 두 손 묶은 대기 쳐다만 보고 있어진다냐. 부담 안 드린다니까요. 같은 소리 자꾸 할 거 없고 느금데 외관에 같이 내려와 삼시록 나무를 싱군다 하믄 벌을 치든지 닭을 치든지 허락하마. 근디 애비 니 혼자 왔다 갔다 하갔다고 함은 허락 못한다. 엄리랑 아버지 이제 농사 짓기 힘드시잖아요. 근께 늙은 애 외가 같이 와서 우리 봉양하고 삼시록 나무를 싱구든가 벌을 치든가 하람마다 그란 안 할 것 같으면 늙은 애미 애비 애미 기지 말고 니 사는 뒤서 연금 받음서 편히 살라는 것이고. 일섭씨는 단호하게 일러놓고는 돌아보지 않고 양사로 향한다. 사실 뒤각 행겨서 달아내는 셈이다. 자연히 동정지 땅을 사내에 만회했을 때 땅을 팔아 석국에게 돈을 주기는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식들은 물론 내자도 모르게 오정굴에 놓은 열 탐마지기를 막둥이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러느라 세금을 수월치 않게 냈는데 면소 앞에서 대소소를 하고 있는 갑장 친구가 일섭씨한테 말했다. 자네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자식들 간에 난리가 날 것인디 어짤라고 나 죽은지 애찌그들 까정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몇 푼 어치 된다구 말은 어깃장 놓듯이 했으나 일섭씨는 대서장이 친구한테 그 말을 듣고 고심한 끝에 유언장이라는 것을 써서 공증했다. 논 열 탐마지기를 석국한테 주는 까닭은 대학 4년간의 등록금을 샘한 것이니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가타붙다 말아라. 도투맥이 밭과 집 주변 텃밭은 큰아들이 같고 뒷째 밭은 둘째가 같고 동정지 밭은 막둥이가 가져라. 유언장을 함께 작성해준 대서장의 친구가 80년 키운 재산이 알량하기도 하다며 쩌쩌 혀를 찼다. 일서없이 생각해도 자신의 80여 평생이 참말 알량했다. 그 알량함이 부끄럽지는 않았으나 쓸쓸했다.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아침 죽을지 모르는 망고의 세월을 살면서 한갑 넘은 큰아들 앞에서 내 뜻이 이런노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서글프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아이고 동정지 밭머리에 도착한 피어리스 댁은 한숨을 곡성처럼 터뜨린다. 에어컨이 팽팽 돌아가는 시원한 승모당에서 나와 개성자에 들릴까 말까 하다가 이쪽으로 왔다. 봄볕이 오살나게 쨍쨍한 석양역이다. 한창 마늘빛이 들어야 할 때인데 서글롬의 비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질알랐다고 퍼부어댔다. 비 안 오는 날은 한여름도 아닌데 사람을 쪄 먹으려는 것처럼 더웠다. 이 더위 속에서 마늘종을 얼마간이라도 뽑을 것인가 모가지만 딸 것인가 피어리스 댁은 근 며칠 그 고민을 했다. 몇 다발 뽑아서 손질해 냉동고에 넣어두면 1년 내 간간히 볶아먹을 수 있고 장아찌를 담가두면 밑반찬이 되는 게 마늘종이다. 한 시절은 마늘종을 양껏 뽑아서 가지런히 줄여놓으면 트럭 장사치가 와서 사가기도 했다. 온 마을 안악대들이 수십 다발씩 내놓은 마늘종이 트럭에 가득 차곤 했다. 그럴 때 안악들 손에는 만원짜리 투어장식이 쥐어지고 그랬다. 이제 마늘종 뽑아 파는 안악은 없다. 사갈 사람이 없거나 돈이 아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이 무서워서다. 지금 피어리스 댁이 마늘종을 뽑을 것인지 모가지를 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일이 무서운 탓이다. 모가지 치는 게 백배나 너란 것도 아닌디 해라이 죽으면 썩을 삭신 애껴 뭐하냐 토다발만 뽑자 뽑아 피어리스 댁은 스스로한테 한껏 강조하고 모자끈을 여미고 장갑을 당겨끼고는 마늘밭으로 들어선다. 허리에 찬 포대를 앞으로 돌려놓고 왼손에 잡은 쪽가위로 벌써 새가는 마늘종 모가지를 똑똑 끊는다. 끈기 마늘종들이 밑동 쪽으로 툭툭 떨어져 내린다. 눈이 게으를 뿐 일단 덤비고 보면 손이 빨라진다. 왼손으로는 끊고 오른손으로 연한 것들을 뽑아낸다. 두 손이 다 정신없게 일해도 머릿속은 또 바쁘다. 온갖 생각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다 윤은혜에 멈춘다. 어제 윤은혜가 마늘종을 속는 것 같았다. 그것만 나게 볶아서 들고 오늘은 반산으로 갔을 것이다. 요새 윤은혜의 나들이가 잤다. 점덕어매가 윤은혜의 감나무를 그렇게 못봐내고 몸소리를 쳐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10년 전준부터 간간히 쉬는 소리를 해대다가 3년 전부터는 심해졌던가 보았다. 지난 11월 하순 그날은 아예 작정하고 찾아와 감나무를 배라고 요구한 모양이었다. 윤은혜는 점덕어매한테 그 말 듣고 나서 소기상의 친정에 갔다가 동창생을 만났고 그 길로 정분이 났다. 동창생과 얘기 끝에 나무를 자르는 대신 가지를 치기로 했고 치기 전에 고사를 지내기로 했다. 감나무 가지치던 날 아침 비어리스 댁도 가서 고사 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점덕어매도 와서 고사상에 5만원짜리를 올리고 절을 했다. 성가시어 하던 감나무를 반이나 쳐낸다고 하니 좋아서 통 크게 부조를 한성 싶었다. 그리고는 똥머려운 개처럼 종종거리고 다니면서 더 자르라고 종주먹을 들이대며 앵앵 불었다. 윤은혜가 소주 두 잔을 연고 부 마시더니 인부들한테 점덕어매가 원하는 대로 다 잘라주라고 말했다. 용육회사 인부들은 감나무를 살없는 송이버섯처럼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봄에 새싹이 나면 브로콜리처럼 될 것이라면서 웃었다. 용육들이 잘라낸 가지들을 잘게 만들어 윤은혜의 마당 끝에다 차곡차곡 담벼락처럼 쌓았다. 이튿날 윤은혜는 대문 걸어 잠가 놓고 대문 앞까지 데리러 온 동창생 차를 타고 보란듯이 동네를 나갔다. 겨울 내내 여행을 다녔다. 열을 돌다 돌아와 사흘쯤 지내고 또 나가는 시기였다. 매화꽃 지면서 동네 앞 벚꽃이 은하수처럼 펼쳐질 때쯤 윤은혜의 여행이 끝났다. 돌아온 윤은혜는 뭔가가 달라졌다. 늘 어깨를 움츠리고 종종거리던 걸음새가 배부른 고양이 마냥 여유로워졌다. 늘 그늘이 드리운 것 같던 낯빛에서도 환한 윤기가 났다. 윤은혜가 돌아와 일주일 되던 날 점덕어매가 제비나리 언덕길에서 2미터 높이도 넘는 눈으로 떨어졌다. 빗몸으로 떨어졌어도 어디 한 군데는 부러졌을 높이인데 사바리에 짓눌려 버렸다. 윤은혜 아니었으면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됐을 것이다. 그 저녁으로 병원에 실려갔기에 수술하고 온몸에 깁스를 감게 됐다. 지금은 읍내 제1병원 요양병동에서 입만 살아 자식들을 복과되고 있다. 어느 한 악도 차마 말은 못하지만 동티가 난 게 틀림없었다. 멀쩡한 남의 집 감나무를 자르라 마라 나들 1인가 말이다. 어쨌든 고사 지내던 그날 윤은혜의 동창이라는 신주연 씨를 봤다. 눈여겨보지 않아 그렇지 이웃동네 사람이라 생판은 아니었다. 가까이 보니 깨끗이 점잖게 늙은 사람이었다. 호랍이 티도 나지 않았다. 요즘 윤은혜가 살짝 부러운 것 같기도 하다. 다 늙어 남정 만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둘이 만나면 세 살 세 살 온갖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지 않는가. 석 달을 함께 쏟아내고 돌아와서도 둘이서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그 집 가면 그쪽이 밥 차려주고 이 집 오면 이쪽이 밥 차려 먹고 가끔은 읍내서 만나 만난 거 사 먹고 차로 한 바퀴 돈다고 했다. 그런 동무가 부러운지도 모르겠다. 남 흉 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가만 가만 들어주고 봐주는 동무 겪을 걸 다 겪어버려 더는 큰 근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들이 피어리스 댁은 아들만 셋이다. 중간에 들어있던 딸을 저 다섯 살 때 잃었다. 애가 해질녘에 혼자 빨래샘에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 대문 앞에서 노는가 보다 하며 저녁 밥솥에 불을 뗐다. 일곱 살이었던 큰 애가 혼자 대문을 들어오기에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 그때서야 딸애를 찾아다니는데 장애아버지가 빨래샘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수십 명이 둘러앉아 빨래를 하게 돼 있는 빨래샘은 턱이 낮았다. 샘 깊이는 2미터나 될까 장애아버지가 눈일을 하고 손발을 씻으러 들렀던 모양이었다. 샘에 떠 있는 애를 발견하곤 뛰어들어 건져내면서 외쳤던 것이다. 빠진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 숨결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누이를 잃은 큰아들이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재혼한 지도 오래됐다. 둘째는 마음 가까워 늦잠가를 들었다. 그럭저럭 사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다. 저희들은 낫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가만 보자니 며느리가 불인 같았다. 그 중 안심했던 막둥이 민국이 제 처하고 사내만에 하더니 갈라선 게 4년 전이다. 어지간하면 붙어 살지 자식을 셋이나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냐. 뒤늦게 갈라서 남이 됐다는 애들 어미한테 그때 전화해서 물었다. 아부미 술에 취하면 저를 때립니다. 막고는 못 삽니다. 애들 어미의 그 말에 피어리스 댁은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다. 민국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내려오라고 오지 않으면 엄마가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했다. 민국이 와서 울며 말했다. 예 손찌검 두 번 했어요. 왜 했냐고요? 애미가 다른 사내를 만나고 다닌 걸 알게 됐거든요. 애들 봐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바락바락 덤비는 통에 못 참고 손이 나갔어요. 애들 어미가 이혼을 한껏 벼르고 있었던지 두 번째 손찌검하던 날 밤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라고 했다. 길 걷다 넘어져 병원에 가도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는 게 보통인데 애들 어미는 전치 2주 진단서로 제 서방을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렇게 막둥이 민국이 오쟁이 지고 이혼당한 사내가 됐다. 자식 셋을 애들 어미한테 놔두고 날개 달린 듯이 헐헐 날아간 그녀는 브라질인지 우라질인지에 가서 사는 모양이었다. 처음부터 그놈하고 붙은 탓에 이혼하려 작정했던 것이다. 막둥이 두돌 무렵에 과부가 된 피어리스 댁은 남정내를 잘 몰랐다. 알았을지라도 워낙 오래 전이라 잊어버렸다. 그래서 새끼 셋을 두고 딴 나라 놈하고 붙어 달아난 그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년 생각만 나면 피어리스 댁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면 욕설이 쏟아졌다. 연병할련 우라질련 브라질인지 우라질인지 서 칵 머리가 깨져서 되져라이년 서방놈한테 맞아 대져라이년 연병에 걸려 썩다 죽으라이년 역을 퍼붓다가 나리세면 가슴팍을 두드려 자신을 달래고 민국이 내 전화를 걸었다. 민국은 노상 어미를 위로했다. 엄마 난 괜찮아요. 내 걱정 마시고 애들 걱정도 마셔. 애들 많이 커서 제 할 일들 잘해요. 그 속이 어떨 망정 또 그런 대로 살게 된 것이었다. 다 늙어버린 피어리스 댁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렇게 속을 다스리며 사는데 엊그제 민국의 큰아이가 할매라고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할머니 저 군대 가요. 훈련소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들리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날짜 채워줘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휴가 나오면 갈게요. 다 커서 군대 간다는데 왜 그리 속이 아픈지 다 큰 애가 어찌 그리 짠한지 애가 짠하고 내 속이 아프니 또 그년 생각이 나면서 욕이 나왔다. 마음보를 곱게 쓰자. 피어리스 댁은 며칠 뒤 입대할 손자를 위해 마늘 쪽 모가지 끈뜰 애들 어미 그년 생각을 끊어낸다. 좀지에다 잔멸치 넣어 보드라하게 볶아서 내일 낮에 승모당 상노인들한테 갖다 줘야 쓰겄다. 자신은 아직 할머니가 아닌 듯 중얼거린다. 홍림당 마늘밭에 마늘 쪽은 광주댁에 혼자 뽑을 텐데 거기도 좀 가봐야 하겠다. 은연히 쌍둥이 데리고 제 서울집에 가서 홍림당이 심심해하니 자주 들여다봐야겠다. 장이는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보이는데 양쪽 집 살림을 꾸려나가 보려는가. 그나저나 엊그제 깨본께 포미애미 몸이 뚱뚱하던디 혹시 또 얘기가 생겼을까? 생각인지 소리나는 말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중얼거리던 피어리스 댁은 자신의 말에 놀라 허리를 쓱 편다. 주변을 둘러본다. 저만치 밭에서 민우 할머니가 엎드려 마늘 종을 뽑고 있고 그 너머에서 달아실 떼기 역시나 마늘 종을 뽑고 있을 뿐 듣는 사람은 없다. 늦아고 없는 새가 홀딱 뽑고 홀딱 뽑고 하면서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봄이면 홀딱 뽑고 새가 허구한 날 홀딱 뽑고 노래를 한다. 무슨 새든지 봄날 우짓는 까닭은 짝을 찾는 것이라고 텔레비전에서 들을 때 홀딱 뽑고 우는 새는 홀딱 뽑고 짝을 찾는다는 생각이 들어 웃었다. 허기서 누가 들으면 또 웃지냐. 피어리스 댁은 자신의 허리를 툭툭 쳐서 달랜 뒤 일로 돌아간다. 장이는 엄연히 서방이 있고 임신할 나이가 아닌가 봄이 아비 선섭도 장이와 같은 마흔세 살이다. 중증의 통풍에 걸려 몰골이 험해졌다고 하지만 피어리스 댁이 기억하는 선섭은 10년 전쯤에 헌칠한 모습뿐이다. 제아비도 인물 좋고 풍채도 좋았다. 그 좋은 인물로 제 평생 어미와 각시만 뜯어먹고 살다가 일찌감치 죽었다. 선섭은 제아비 인물을 그대로 닮았다. 성정은 닮지 않아 제 나름 어미한테 잘했고 무엇보다 머리가 좋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떡하니 붙었다. 구함댁의 팔자가 비로소 피는가 했다. 복이 그대뿐이었던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병이 들어 돌아와 굴속에 처박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젊은지라 장이와 다시 연을 맺고 아이를 낳았다. 결혼식은 안 했을 망정 혼인신고해서 보미를 호적에 올렸다. 얼마든지 보미 동생이 생길 수 있다.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부모가 부실해도 어지간한 애들 공부는 나라에서 시켜준다고 한다. 보미아비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수당을 받고 있다. 보미알매인 신쿠암댁은 노인수당의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다다리 약간씩 받는 게 있고 보미 외알매인 별량댁도 그렇다. 보미가 동생을 봐도 되는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에도 놀란다고 장이가 보미를 낳을 때 애비 없는 새끼를 낳은 줄 알고 놀랐던 일 때문에 괜히 철렁했다. 피어리스 댁이 혼자 웃는데 스피커에서 지치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이장민성이 뭔 소리인가 하려는 모양이다. 비료값을 내라든지 농약을 가져가라든지 면소에서 뭐라고 시켰다든지 할 것이다. 동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부고입니다. 작은 뜬 별량 별량 하짐이 두 시간쯤 전에 제1병원 응급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이 뭐하는 것인디 무심고 중얼거리던 피어리스 댁은 벗듯 고개를 든다. 뒤늦게 가슴이 철렁하면서 한기가 훅 끼친다. 저 건너밭에 민호 할메와 그 건너 순화음에도 놀란 듯 일어나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민성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금 제가 외지에 있는 별량 하짐의 자제분들께 연락을 취하고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빈소를 준비해야 하겠으니 부녀 회장님과 양사 회장님 숙모당 회장님께서는 이 방송을 들으신 즉시로 별량 하짐 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 할말 마친 민성의 목소리가 여운 없이 사라졌다. 순화음에는 그냥 마늘 종지 사이에 엎드리는데 민호 할메가 허위허위 밭에서 나온다. 부녀 회장을 지냈던 민호 할메가 올해는 승모당 회장이 됐다. 피어리스 댁도 밭에서 나서 민호 할메 쪽으로 향한다. 두 사람 밭 사이에 구암댁 밭이 있다. 피어리스 댁이 구암댁 밭을 지나 길로 나서자 민호 알매도 마늘 종 자루를 끌고 나와 자신의 사발이 오토바이에 다 올려놓고 말한다. 금방 이장이 한 마리 별랑아 짐 죽었다는 소리가 맞지라. 그런 그런 것 그런 것 같은디 응급실로 실려 갔다믄 응급차가 왔을 거 아닌가 난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었는디 붉은 대기 길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못 보재라 사흘 전에 붉은 대기서 별랑댁 봤을 때 썽썽 하든디 성님은 사흘 전에 봤소 나는 어저께 새보게 여기서 봤는디라 구암댁 밭에서 마늘쫑 뽑는거 사두내밭에 마늘쫑 뽑아주요 내가 그랑께 별랑댁이 파찐이 맨날 천할 공장만 댕기면서 종지가 피는지 꽃이 피는지 모른께 나라도 조금 들다보요 그러던만요 근디 어저께 하루만에 죽는다요 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가던만 평생 병원 한 번 안 간 것이 빙이 겉제 떼돼서 후 까불라고 혼자 풍성 풍불댁이 키운 빙 그나저나 얼른 가보세 가보면 알겄지 글문 별랑댁 내서 만나게요 민호 할매가 사바리에 올라앉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간다 피어리스 댁은 허리에 찬 푸대를 푼다 두 다발은 델만치 묵직하다 별랑댁 운명 소식에 눈물은 나지 않는다 아흔 넘은 노인들이 열댓이나 되고 백살넘은 노인도 세분이나 되는 동네에서 76살의 죽음은 급작스러운 것 같지만 적은 나이는 아니다 세상에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도 했다 누구라도 언제든 갈 수 있다 가긴 가는데 어찌 가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어제만 어제만을 좀 뽑고 오늘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길이 어디 있으랴 작년 말에 김치 담다가 쓰러져 그 길로 가버린 금산댁을 부러워한 안학들이 많았다 오래오래 살고는 싶을지라도 갈 때는 그처럼 쉽게 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에만 해도 이웃이나 승모당에서 함께 세살거리고 화투패를 돌리며 10원짜리 동전에 눈에 불을 켜던 전평댁과 원사댁이 2월과 3월 사이에 요양원으로 옮겨갔다 전평댁은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졌고 원사댁은 미역공장 다녀오던 차에서 내리며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다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때 그 길로 저세상으로 갔더라면 자식들 차에 실려 요양원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사댁이 갈 때는 못 봤다 전평댁은 승모당에 들러서 두 눈에 진물 질금질금 흘리며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말했다 피오리스댁은 잘 알아들었다 잘 들리수쇼야 다시는 못 보겄네 여기서 놀다가 죽고 잡혔는디 요양원 같은디 안 가고 내 집서 우리 동네에서 피 죽고 싶었는디 나는 어쩌까 어쩌면 쓸까 그렇게 전평댁이 떠나기 한참 전부터도 승모당한 악들이 죽음한테 바라는 건 딱 한가지였다 갈 때는 금산댁이나 지금의 별량댁처럼 가는 것 그렇게 바라기는 할망정 큰소리는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홀로 살건 둘이 살건 자식과 이웃 살건 죽을보글 타고난 사람만 쉽게 죽는다 그날 별량댁이 오전내 바디를 하고 끼니떼가 되어 집에 드니 날마다 그렇듯이 장인은 봄이 데리고 대문안 집에 가고 없었다 일에 지친 별량댁은 입맛이 없어서 헉이나 때우려고 어제 먹고 남아 냉장고에 넣어뒀던 고구마를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구마를 꺼내고 물김치 보시기 꺼내서 옆에 놓고 두어번 떼어먹었을까 그게 걸려버린 것이었다 물김치를 뚫뚫 마셨으면 될 것인데 그조차 못한 건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피오리스 댁을 비롯한 동네 하나들이 짐작하기로 그랬다 그 시각에 장인은 태문한 집에서 광주 댁과 수다 떨면서 할미의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다 대문한 집의 날마다 가는 게 이제는 장이의 일이었다 동국시나 광주댁은 온갖 일을 해야 하므로 상노인과 환자 곁에 노상 붙어있기 어려웠다 장이는 세살배기 보미를 아지랑이처럼 풀어놓고 놀면서 할미와 홍림당의 말동무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어리복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는 탓에 물리지도 않고 푼수노릇을 하는데 상노인과 환자한테는 그게 약이 됐다 동국시가 장이한테 보미 우유값으로 매달 50만원씩을 주므로 장이한테는 태문한 집이 놀이터이자 일터였다 그날은 동국시와 홍림당이 광주대학병원에 검진받으러 간 날이었다 광주댁과 장이는 깨죽을 쏘서 할미에 드리고 보미도 먹이고 나서 식은밥에 있는 반찬 쓸어놓고 비벼 먹을 셈이었다 죽을 다 써서 할미한테 드리기 위해 소반에다 수저를 넣고 있을 때 할미가 부엌으로 건너오셨다 성심아 장이 됐고 장이 애미한테 잔 가봐라 장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귀를 잡숴버린 할미는 장이가 장이인 줄로 알았다 덕분에 마을 안학 대부분이 장이를 장이라고 불렀다 은연을 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어쨌든 광주댁이 보미를 할미한테 놔두고 장이를 데리고 부리나케 별량댁 한테 갔다 별량댁은 고구마 접시와 김치 보시기를 차린 쟁반에서 몇걸음 떨어진 냉장고 앞에 쓰러져 있었다 숨결이 가셔버린 뒤였다 광주댁이 119를 불렀고 119가 와서 이미 죽은 별량댁을 싣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다 죽은 걸 확인하러 병원에 간 셈이 됐다 아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간 포기 였다 별량댁의 두 아들과 큰딸이 와서 모친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흘장을 치렀다 묘지는 별량댁이 지어먹던 붉은 대기 밤머리에 다 썼다 장의 아버지 묘지에 밭도 붙은 자리이자 홍림당 명의로 돼있는 대문한 집 땅 이었다 장의 오라비들과 언니가 승모당에 한 차례 들러 인사하고 떠나면서 별량댁의 장례가 지나갔다 이 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남은 사람은 남은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사는 일이었다 피어리스 댁은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마늘밭으로 왔다 아짐 저쪽 밭에서 민우 할매가 피어리스 댁을 부른다 별량댁 초상이 나자 마늘종이고 뭐고 밭에 나오기 싫어 내버려 뒀다가 닷새만에 꼭두 새벽부터 나왔다 며칠 새의 마늘종이 세워져서 먹기는 글러버렸으므로 마구 끊어낼 일만 남았다 피어리스 댁이 알기로 민우 할매도 다세만의 이쪽 밭에 나왔다 햇볕이 왁살스러워지기 전에 좀 끊으려고 새벽같이 나왔는데 민우 할매는 더 일찍 나온 것이다 날도 덜 샜구만 어느새 나왔는가 이슬이 흥건하재 금세 비맞은 것처럼 푹 젖어불었어 근디 하짐 거그 구함댁 밭잠 보셔야 왜 내가 좀 전에 그 밭에서 누굴 밭담 깨우 누가 구함댁 마늘 톨락 하든가 아니고요 밭 참바보란께요 민우알매 성화의 피어리스 댁은 구함댁의 밭둑으로 들어선다 사바리를 타고 왔을 때는 어차피 구함댁 밭둑을 지나 피어리스 댁 밭으로 가기 마련이다 날이 막 새서 어둠기가 아직 살픈 남은 터라 피어리스 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구함댁의 마늘 밭을 본다 자세히 보니 마늘쪽이 보이지 않는다 끊긴 마늘쪽 모가지가 마늘 밑동새에 꼬물꼬물 떨어져 있다 더 자세히 보노라니 다마지기 밭의 마늘쪽 모가지가 전부 끊긴 것 같다 다세히 다세히 다세히는 그 전날 별량댁 손을 몇 시간 탔을 뿐이라 이 밭이나 저 밭이나 한가지였다 지금 구함댁 밭 재만을 조금 끼는 끝나 있다 일을 다 해버렸구만 누가 했던가 자네가 본 사람이 누군디 지엄니 일구 넋 빠져있는 장애가 했을 리는 없고 구함댁이 밤새 쫑지 모가지 끊어놓고 공장 같던가 내가 아까 깜깜할 때 왔는디 구한댁 밭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깜빡 헛디다 뭐시오 도깨비불이 반짝이더라 그 말이오 귀신이 등겨갔다고 별량댁 귀신이 사둔 내 쫑지 뽑아줄라구 참말 앞서가기도 허시네 글문 몸부리 깜빡깜빡 험서 하룻밤새 이 많은 일을 다 해버렸는디 두억신이 같기는 헛디다마는 어쨌거나 남정 삼시랑 입디다 금께 두억신이 같은 삼시랑이 불빛을 비춰서 마늘종을 다 땄다고 아이고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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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잡는 신용을 하면서 마늘사이로 주저앉아 버린다 우는지 웃는지 낄낄 소리를 내더니 다시 나타난다 그것이 아니고라 어둔 뒤도 모자 푹 눌러쓴 커다란 남정이 모자 밑에 이마에다 전등을 쓰고요 그걸 해 헤딩인가 헤드인가 뭔 램프라고 안그라요 그걸 쓰고 마늘종을 끊고 있더라 그 말이요 헤딩 모시기가 뭔 남정인디 구한대 밭에서 일해줄 남정이 누가 있겄소 그 그라믄 그것이 선섭이란 것이요 안 긁었소 그 그 까 내가 새복이라 사바리 소리가 시끄러서 걸어왔는 디라 엄서 본께 불빛이 깜빡 깜빡 해서 무섬증이 흑듭디다 그래서 불어 소리를 질렀지라 거 누구시오 그랬드만 불빛이 픽 없어짓디다 시방 성님 계신 그 짝서 커다란 몸피가 벌떡 일어났고요 내가 놀래갖고 벌벌 떨고 있는디 그 검은 삼시랑이 우렁한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헉디다 내가 누구라고도 안 부르고 지가 누구라고도 아니오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서울말로 툭 뱉어놓고 밭에서 나옵디다 밤머리서 휙 몸을 돌리드만 위쪽으로 구절산 쪽으로 쓱쓱 올라가 없어져 붓디다 삼시랑이 없어지고 나서 한참 생각해본 게 봄이 애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디다 안그라요 누가 밤에 너매밭에서 쫑지를 뽑아 죽었어요 아들이나 개해주지 그라것째 또 생각해본 게요 손서비가 동네로 돌아온 지가 해수로 4년이지 따져보면 겨우 2년 반이나 됐단 말이오 금디 작년하고 재작년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구암댁이 첫날 만날 공장을 댕김시롱도 그전하고 다르게 농사를 잘 앉으셨소 마늘은 싱가놓고 끄지고 콩은 씨 뿌려놓고 그만이고 고치떼는 꽂아놓고 나몰라라 하고 금디도 언날봄은 지슴 다 맺어있고 언날봄은 잘 익은 콩떼 다 뽑혀 사려있고 고치는 빨개졌다 식품은 따가고 없고 안 그랬소 그랬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피어리스 댁은 구암댁이 나이 들수록 더 바지런해진다고 감탄했고 일밖에 모른다고 흉도 봤다 서로서로 품아시하며 농사짓는데 구암댁은 원래 품아시도 안하고 혼자 일 다 해버리는 게 신기하면서도 농사가 적어 그런 거라고 혼자 고개 끄덕이고 말았다 그것이 다 선소비가 밤에 헤딩 모식이 깜빡깜빡 검시롱 한일이다 그 말이지 다야 헷것소요마는 자주 그랬을 것 같다는 말이지라 그러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난 게 참 짠하고 안 됐습니다 오지컴은 밝은 날에 못 나오고 컴컴한 데에서만 살까 싶고 그런 자석을 보고 사는 구암댁의 속은 어쩔까 싶고 내 새끼라면 또 어쩔까 싶고 보미는 또 어쩔까 걱정됐고 인자 보미 외알매가 가시고 없음께 구암댁이나 선소비가 걱정이 많겄다 싶기도 허고 자네는 새복부터 생각 많이 한 덕에 한 소식 했네 그리야 금깨요 그러다 날 새불었소야 정말 날이 다 새불었다 어제 또 비가 지나간 탓에 아침이 거울 속처럼 맑았게 열리는 잠이다 인자 일허세 근디 선소비 얼굴은 봤는가 시커멓고 큰 몸피만 봤당께요 민우 할머니한테 가서 일하라고 손을 내져 보인 피어리스 댁은 자신의 밭으로 걸음을 옮긴다 검은 삼시랑이 귀신일 리는 없으니 선소비가 맞을 것이다 암만 아프다고 굴속에만 처박혀 살면서 늙은 체험에 살 뜯어먹고 산다고 속으로 여러 번 흉봤는데 미안하게 됐다 알고 보면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브라질인지 우라질인지에 가서 산다는 그년도 제깐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밤머리에서 푸대를 두르고 모자끈을 묶고 쪽가위를 왼손에 잡은 피어리스 댁은 부르르 몸을 떤다 기껏 다스렸던 심사가 보람없게 욕이 나오고 만다 서방질 한 년이 시험에 대놓고 맞고는 못 산다 연병할련 이혼을 하려면 새끼를 낳기 전에 하든가 새끼들 다 키워놓고 하든가 썩을련 우라질서 배락이나 강맞아라 끝이 난 게 아니라 날까진 그 밤에 이혼 아멘